여기 어디 간 거야? 여기 있어 깜짝 놀래라 겁나 크네 와 진짜 크다 우리 구름이는 게임도 안 되면 귀엽네 진짜 신기하다 밑으로 또 가는갑다 진짜 신기하다 되게 크다 한 5미터 될 거 같은데 그러다 잡힐 그래? 그래? 우리 엄마 답답할까? 어이구 우리 엄마 답답할까? 그렇죠 나 우리 또다, 또다! 오, 귀여워!